길이가 이 정도인데, 2리터 생수의 한 두 배 정도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 진짜 이렇게 생수를 놓고 비교해 보니까 바로 비교가 되네요. 가장 긴 다리에서 가장 긴 다리의 길을 재봤었을 때, 2리터 생수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한... 풍절건보다 크구만요. 아 이렇게, 이렇게 큽니다. 이게 지금 800g이에요. 800g. 생수통이랑 두 개. 오, 풍수통. 이렇게 지금 생수통 다리. 1.5L죠? 아 이거 길이 2.5L 아닌데 2리터 아니에요? 아 2리터. 1리터잖아. 와 이게 지금 2리터 병이 딱 중간이거든요. 병 두 개 크기만 해요. 크기가, 2리가. 두 개 크기만 하고.